기본적인 50위를 선수 키스 처리 정말 잘했구요 그리고 2회전은 득점까지 김보미 선수가 득점하면서 5대 4로 역전을 성공합니다 지금 꼬인 치스 처리가 까다로웠을텐데 두께 선택을 너무 잘해 줬어요 자, 안으로 돌리기 포커션. 좋습니다. 연습 2점. 6 대 4, 2 점차.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쉽지 않은 공들을 계속 풀어내주면서 지금 분위기를 굉장히 잘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네.